대한민국의 가장 필요한 보수과 같은 귀하신 애국사이십니다. 저희들은 이곳에서 청년 아름다운 청년들이 깨어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청년들을 응원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봉사단체입니다. 이름은 은가비 이 뜻은 숨구리받입니다. 은근과 끈기 속에 은은하게 또 아름답게 애국의 빛을 발하자라는 의미의 은가비 단체로 이고요. 저희들은 정말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은근과 끈기 속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정말 귀한 아름다운 빛을 발하자 이런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안되면 대퇴까지 그리고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뿌리건 빛난 뿌리 이것을 빚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저희가 큰 마음을 일찍으로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를 복권하게 건강하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청년 회장님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모두 같이 우리 문재인 여권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함께 나옵시다. 마음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함께 나옵시다. 마음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호환하기 위해서 우리 응답을 벗어나와 박수 주십시오. 자 이분들이 우리 청년들을 호환합니다. 우리 청년 단체에게 우리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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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